1.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은 1. 경직성의 감소 2. 내양성의 감소 3. 유대감의 감소 4. 의존성의 감소 5. 조심성의 감소 정답은 3. 유대감의 감소 2. 노인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은 1. 세대 간의 소통을 줄인다 2.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여 부양한다 3. 획일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 개편한다 5. 부양 책임은 전적으로 장남이 감당한다 정답은 2.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여 부양한다 3.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매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정답은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노인장기 요양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 장기 요양등급 판정 2.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 3. 장기 요양서비스 비용 청구 4. 장기 요양서비스 신청 및 계약 5. 장기 요양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정답은 1. 장기 요양등급 판정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등급의 대상자에게 노인체조, 게이트볼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1. 노인외료서비스 2. 노인건강관리사업 3. 독거노인보호사업 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정답은 2. 노인건강관리사업 6.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원칙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에게 욕천드레싱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의 사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3.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계획된 서비스 외의 임의로 서비스를 추가한다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한다 정답은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한다 7.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대상자의 생활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정답은 3. 대상자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8. 다음에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4.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5. 차별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 5. 차별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9.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1. 노인복지관 2. 주간보호센터 3. 노인보호전문기관 4. 정신건강복지센터 5. 학대피해노인 전용심터 정답은 5. 학대피해노인 전용심터 10. 다음 중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로 오른 것은 1. 장기요양인정신청 2. 장기요양급여비용지급 3. 장기요양재정정책 수립 4. 장기요양요원 권리침해 상담 5.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정답은 4. 장기요양요원 권리침해 상담 11.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와 비유 이상한 눈초리로 앞말을 해달라고 조르기 1. 사회적 성희롱 2. 시각적 성희롱 3. 언어적 성희롱 4. 위기적 성희롱 5. 육체적 성희롱 정답은 3. 언어적 성희롱 12.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높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3. 대상자와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유아호를 사용하였다 4. 제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겼다 5.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사적으로 부탁하였다 정답은 4. 제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겼다 13.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2. 정해진 시간은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4.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 5.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답은 3.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14.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 원칙으로 오른 것은 1.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2.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여 대상자를 서로 교체한다 3.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장기 요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5.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으면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한다 정답은 3.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15. 시설에서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를 성추행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큰 소리로 꾸짖는다 2. 가족에게 알리고 퇴소시킨다 3. 대상자의 행동을 못 본 척한다 4.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처 방법을 의논한다 5.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즉시 알린다 정답은 5.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즉시 알린다 16.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전신 스트레칭 방법은 1. 상하좌우 교대로 스트레칭한다 2. 한 가지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동작을 반복한다 4. 동작과 동작 사이에 쉬지 않고 진행한다 5. 스트레칭된 상태에서는 숨을 최대한 참는다 정답은 1. 상하좌우 교대로 스트레칭한다 17.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함 구토 매스꺼웅 우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음 1. 옹 2. 결핵 3. 독감 4. 머릿니 5. 노로바이러스 감염 정답은 5. 노로바이러스 감염 18. 급성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몸을 시원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19.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질병은 관절 연골의 마모와 관절 조직의 퇴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한 무릎 통증 1. 골수염 2. 골다공증 3. 고련화증 4. 고관절 골절 5. 퇴행성 관절염 정답은 5. 퇴행성 관절염 20.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환은 1. 천식 2. 독감 3. 빈혈 4. 결핵 5. 심부전 정답은 2. 독감 21. 노인 대상자에게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1. 비만 2. 피부건조 3. 면역력 저하 4. 혈액순환 장애 5. 신장기능 저하 정답은 3. 면역력 저하 22.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1. 6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2. 격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한다 3. 침대 시트는 주름지지 않게 유지한다 4. 목욕을 한 후 전신에 파우더를 바른다 5. 물수건을 대주어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 정답은 3. 침대 시트는 주름지지 않게 유지한다 23.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통증은 활동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2.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의 부담이 적은 운동이다 3.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에 흔히 나타난다 4.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5. 통증이 약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정답은 5. 통증이 약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24.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1. 저체중을 유지한다 2.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 칼슘 섭취를 제한한다 4. 침상 안정 시간을 늘린다 5.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정답은 2. 비타민 D를 섭취한다 25.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큰 소리로 대화한다 2. 신체 활동을 억제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가족 사진을 침상 가까이 둔다 5. 밤에는 커튼을 치고 불을 끈다 정답은 4. 가족 사진을 침상 가까이 둔다 26. 질병 A에 따른 영양관리 방법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A 결핵 B 단백질 섭취 제한 2. A 폐렴 B 수분 섭취 제한 3. A 대장암 B 육가공품 섭취 제한 4. A 심부전 B 수분 섭취 권장 5. A 갑상선 기능저하증 염분 섭취 권장 정답은 3. A 대장암 B 육가공품 섭취 제한 27.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는 1. 미래의 개수 증가 2. 혀의 유도돌기 증가 3. 입술 근육의 탄력성 증가 4. 구강건조 증상 감소 5. 구강점막의 재생능력 감소 정답은 5. 구강점막의 재생능력 감소 28.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1. 시력 향상 2. 성기능 향상 3. 소변량 감소 4. 상처 치유 지연 5. 질분비물 감소 정답은 4. 상처 치유 지연 29.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적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일으킨다 2. 관절념은 오르가즘을 지연시킨다 3. 뇌졸증은 성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4. 알코올 과다 섭취는 성기능을 향상시킨다 5. 질분비물 증가로 성교시 통증이 감소한다 정답은 1.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일으킨다 30.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1.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한다 2.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3. 고강도에서 중강도 운동으로 진행한다 4. 준비 운동은 2에서 3분 이내로 짧게 한다 5. 시간이 부족하면 마무리 운동을 생략한다 정답은 2.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31. 노인에게 10년마다 추가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1. 홍역, 풍진 2. 폐렴구균, 결핵 3. 인플루엔자, 백일해 4. 파상풍, 디프테리아 5. A형 간형, 대상포진 정답은 4. 파상풍, 디프테리아 32.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2. 식사량이 조금 줄었다 3. 자주 대소변 실수를 한다 4.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인다 5. 오전 10시에 기저귀를 교환했다 정답은 5. 오전 10시에 기저귀를 교환했다 33.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 A와 기록내용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상태기록지 B. 상담내용 및 결과 2. 사례회의록 B. 대상자, 욕구사정 3. 인수인계서 B. 사고내용과 대응결과 4. 급여제공계획서 B.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 5.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B. 서비스 제공시간과 내용 정답은 5. A.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B. 서비스 제공시간과 내용 3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의 대리로 작성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3.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 17세 청소년이라도 직접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5.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5.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35. 대상자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는 인종적응 단계는 1. 부정 2. 분노 3. 수용 4. 우울 5. 타협 정답은 2. 분노